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전우사님이 집에서 찬양을 같이 예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전우사님이 이것도 찍고 이것도 누르고 저기도 가고 해야 돼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가까이서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해요 자 두 손을 모은 거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자 우리 엄마 손가락 부르고 일어날까? 아빠 손가락 부르고 일어날까? 애기 손가락 부르고 일어날까? 전우사님은 이미 일어났으니까 친구들만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떻게 엄마 손가락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자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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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만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해 함께 예배해 엄마가 예배해 엄마가 예배해 동아이 친구들 안겼다 당신은 하나님처럼 당신은 하나님처럼 나의 형태 자매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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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만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찬양해요 또다시 만나 반가워요 또다시 만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안녕하세요 짠 짠 짠 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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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는 친구들 따라오세요 조금만 두 손을 두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할까 홀치홀치 손 모아 두 손 모아 기도 기도 해야지 엥두 같은 입술을 입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할까 홀치홀치 힘 열어 입을 열어 찬송 찬송 해야지 쫑긋쫑긋 두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할까 홀치홀치 기울여 기기울여 말씀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 따라 꿍꿍꿍꿍꿍 예수님 따라 꿍꿍꿍꿍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꿍꿍꿍꿍 예수님 따라 꿍꿍꿍꿍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 하며 걸어가요 아 우리 친구도 이거 너무 잘하는 찬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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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여기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어서 오셔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수님의 왕 여사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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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 예배송 같이 준비해요. 이쁘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이 시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같이 준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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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